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이를 넘어서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차이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내용을 생략한 다음에 또 후반부에 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2018년 2월 무렵에 변했던 불안한 평화라는 저의 저서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저변에는 친중노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집권 세력이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신경증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층 중국 공상당이 빠질 수 있는 치명적 함정이자 약침을 정확하게 조준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4월 6일날 마전큰 대만 국방대 중국 군사사무연구소 소장이 국제정치경제연구 싱크탱크인 원경기금회의의 주체로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미국 고위관리의 아시아유럽순방의 함의 대만의 관점에서라는 그런 좌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한 내용을 중앙일보의 북경특파원이 인용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제3자 입장에선 중국 역사를 속속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중국인이라면 중국 역사를 제3의 관찰자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만 군사 전문가가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도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 내용은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 스스로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알래스카 미중회담에서 미중 관계자 사이에 격렬한 그런 언정이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이 같은 입장이나 주장을 청말기 청제국의 말기의 열광과 맺었던 신축조약을 맺었던 당시와 중국의 관계자들이 비교하면서 중국이 120년 전처럼 열광에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중국의 대중들에게 민족주의를 크게 고향하는 그런 구시를 제공하게 된다. 이 마 소장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국 공상당 수뇌부의 이 같은 체면 중시의 외교가 과도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국가 존엄을 강화함으로써 그러니까 국가 이익보다는 국가 존엄을 현재하게 중시하면서 청나라 말기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근래 우리도 관찰하다시피 애국주의 열풍이라는 것이 관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유국가처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언론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진화작업이나 중간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 같다 이런 부분을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체면 중시 외교가 국익을 중시하는 부분과 상호 충돌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게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대만의 군사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여러분들도 다 외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재처 주임은 상당히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중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공군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중국 측에 개강된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 별로 관심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블링크 미국의 국무장관은 양재처와 회담을 마친 이후에 바로 유럽을 방문했고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해군을 남중국에 파견하고 또 그리고 제1도련 그러니까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격회를 이어지는 섬들의 사슬 주변 수역으로 파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이것을 두고 신팔국연합군이라 부르면서 경보를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긴장관계가 고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정쿤 대만 군사관계 전문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조정은 자신의 실력과 전혀 관계없이 열광과 많은 단판을 주선하면서 결국은 청의 집권 세력의 그 체면을 국가이익보다 앞세우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중국의 그런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와 더불어서 허세를 또 부리는 그런 문화와 맞물려 가지고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조정이 완전히 체면 중시의 외국을 벌렸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청나라를 몰락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마소장의 견해입니다. 마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재천은 중국의 국가 존엄을 강조하면서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양재천의 주장에 이완에 실린 일종의 사유논리, 논리구조라는 것이 청말의 그런 서구 열광을 대했던 청말 관리들의 사유체계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체면 중시의 외교가 중국의 국가 신리를 중시하는 외교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 중시 외교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마소장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국제정치에서 현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익의 교환 혹은 이익과 손해의 균형이지만 향후 중국의 당국이 국가 존엄과 진정한 국가 이익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두려울고 우려하기가 쉽지가 않고 체면 중시 쪽으로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 결과로서 마 소장은 또 대만을 둘러싼 최근에 군사 충돌 가능성. 이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 소장의 이야기는 마치 1차 세계대전의 폭발 직전의 발칸 반도처럼 현재 대만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과 대만의 그런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되고 긴장이 고향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라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전쟁의 화약통이 대만 주변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국주의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얼마든지 자유국가에서는 다양한 언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관변 언론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들이 체면 중시 외교라는 그런 입장을 정하고 나면 아마도 반대되는 발언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지휘 국가가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청말기와 비슷하게 그런 체면 중시 외교가 중국 공상당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또 하나의 새로운 각도에서 현재의 긴장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정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해야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을 제압하고 싶다는 것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것하고는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것하고 맞짱을 뜨고 싶다는 것은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 부분을 맞짱을 뜰 실력이 안 되는데 맞짱을 뜨고 싶다고 해서 맞짱을 뜨고 싶다는 것에 따라서 외교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럼 힘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전쿤 소장이 지적한 것으로 봅니다. 예전이 격차가 많죠. 실력 격차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도 친중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집권 세력들이 정확히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